알려주세요! 아버지! 안에서 잠권나봐요. 세라 얘가 정말... 강세라! 무슨 소란이야? 어, 아니... 그 새어머니하고 이웃 주신이 왜 여기에... 진짜 검사 결과 보좌니까요! 주세요 그 서류! 안 돼! 너! 날 뭘로 보고! 주시라고요! 너! 너! 안 된다고! 안 돼! 주세요! 안 돼! 나! 이게 무슨 짓들이야? 안 돼! 안 돼! 가둬만 봐! 세라야, 어머님! 이제... 확인만 하면 되겠네요. 이럴수가... 말도 안 돼! 이럴수가... 이럴수가... 말도 안 돼! 이럴수가... 현수야. 조진 씨... 헛을 것도 할 거 없다. 어떻게 된 거예요? 어떻게 되길? 세라 혼자 쇼한 거지. 애초에 대법이나 한 말인가? 이유진하고 한윤호가 동일인이라는 게? 검사 결과 보셨어요? 윤호가 아니야. 윤호가 아니야. 죄송해요, 회장님. 제가... 미쳤었나 봐요. 잘못했습니다. 정말 잘못했습니다. 전 정말... 이유진이 윤호인 줄 알고... 그런 줄만 알고... 그만해라. 한 번만...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, 회장님. 나가 봐. 더는 네 얼굴 보고 싶지 않구나. 회장님... 나가!